우리를 듣고 박수를 힘차게 치실 때 오장육부가 활짝 열리면서 고급 영웅도 예방되신 남두 예방되신다는 들여요 다음에 제가 사랑의 열쇠를 불러드릴 때 힘껏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퓨! 와! 홈라영! 와! 홈라영! 내 마음에 약재를 지우고 계시는 당신에게 부릅이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마음을 가르쳐주기 너무 진한 마음을 나만의 시립에 찢어놓은 사랑의 뿐이 자꾸 자랑 터져만 해 내 머물에 갤비를 지고 있는 당신을 믿는 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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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홉다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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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